전반적인 뇌기능 저하 상태, 선방입니다. 내 지양철이다! 이사회를 가신다고요? 밤 9시예요. 이사회장에서도 선방 증세가 나타난다면 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실 거예요. 진성준이라고 했나? 내일 이사회에 동포 청년이 표결로 이길 수는 절대 없어. 난 지주사 설림은 찬성하고 널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렸는데 그럼 난 범인일까 아닐까? 누가?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. 지금 할아버지에 진양철 회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? 그 운전치 못한 정신으로. 나를 살리달라는 말 안 한다. 두 시간. 딱 두 시간만. 내로. 이 진양체로 좀 살게 해도.